한국의 기업들이 전부 철수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태국에 남은 시간은 단 3개월뿐이다. 한국과 태국의 사이가 악화된 이후 태국은 한국 기업들을 제재하는 초강수를 두게 되는데요. 그러나 태국의 이러한 무모한 조치는 오히려 역풍을 맞게 되었고 현재 태국은 전례 없는 위기를 맞이해서 급하게 한국의 외교부 관계자를 파견 보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태국 출신의 야티다라고 합니다. 조금 특이한 점이라면 저는 중국계 태국인이라는 건데요. 아무래도 태국에서는 중국계 인구가 더욱 대우받고 많은 권력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저 또한 정부에서 일하며 나름의 상류층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정말 충격적인 사건 하나가 터지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의 태국인들에 대한 차별 사건이었죠. 태국인들은 한국공항에 도착함과 동시에 이유 없이 추방당했고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태국인들 또한 불합리한 대우를 받으며 전부 예비 범죄자 취급을 당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사실 저는 중국계로서 다른 일반적인 태국인들과는 조금 다른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요. 보통 태국인들은 한국을 존경하고 한국에 대한 강한 호감을 보이는 경우가 많지만 중국계 인구들은 중국인들처럼 한국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저는 중국계였기에 자연새 안 그래도 눈에 가시처럼 여겨졌던 한국이 더욱 미워지기 시작했죠. 뭐 그래도 저는 이번 사건이 빠르게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한국과 태국은 그간 꽤나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고 그래서 한국이 정중하게 사과를 한 뒤 제발 방지를 약속한다면 이건 금세 해결될 문제처럼 보였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무슨 자신감인지 사과를 하지 않고 오히려 태국인들에 대한 차별을 강화하기만 했는데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상황은 악화되었고 이제는 태국의 도시국곳에는 반한 감정에 따른 시위까지 열리며 한국을 좋아했던 태국인들마저 한국에 돌아서게 되었죠. 그리고 태국 정부 측은 태국 국민들의 반한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자 어쩔 수 없이 칼을 빼들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태국인에 대한 차별을 일삼는 한국에 대한 제재 조치였죠. 일단 시작은 한국 상품에 대한 무역 제안이었습니다. 태국은 한국 기업이 상당한 입지를 확보하고 있는 주요 산업을 대상으로 한국 상품 수출입에 무역 장벽을 도입했는데요. 이러한 제안 조치는 한국 제품의 태국 시장 유입을 방해하는 것을 목표로 했고 태국은 엄격한 통관 절차, 추가 규제 확인, 한국 상품에 대한 승인 기간 연장 등 비관세 장벽을 부과했습니다. 이러한 조치에 의해 한국 제품의 태국 시장 진출이 지연되어 한국 기업의 운영 비용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었죠. 또한 태국은 한국 기업이 대규모 인프라 또는 기술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분야에서 한국 기업과의 정부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했는데요. 사실 현대건설과 삼성물산과 같은 한국 기업들은 건설 프로젝트, 스마트시티 이니셔티브, 에너지 인프라 등 태국의 인프라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고 지금도 개발 예정 중인 여러 사업들이 존재했는데요. 그런데 태국 정부는 외교관계의 경색을 이유로 현재의 이러한 프로젝트에 대한 협상과 진행을 무단으로 중단해버렸죠. 이로 인해 한국의 기업들은 고부가 같이 프로젝트에서 일시 중단하거나 철수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지연과 재정적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양국의 상황이 이렇게까지 악화되니 한국 기업들은 태국 정부가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감정적이고 무차별적인 제재를 가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사실 저는 한국 기업 입장이 이해가 가긴 했으나 한국에 대한 악감정 때문인지 이들이 혼란에 빠져 절규하는 상황에 실실 웃음까지 났습니다. 예전에는 한국이 그렇게나 높아 보였지만 태국 정부의 입김 한 번에 전부 다 나가떨어지는 상황에 한국이 태국보다 약소국이 된 것 같은 느낌마저 들었죠. 뭐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태국인에 대한 입국 요건을 완화하지 않았고 이에 태국 정부는 드디어 본격적인 칼질을 하기 시작했죠. 태국 당국은 한국 기업의 비즈니스 라이선스 갱신을 늦추거나 거부했고 이로 인해 한국 기업의 사업 확장이나 유지가 더 어려워지게 되었거든요. 이는 삼성, 현대, 기아 등 소매점에 의존하는 기업이 신규 매장을 열거나 기존 매장을 유지하는 과정을 복잡하게 만들어 엄청난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태국은 특히 제조업, 자동차와 같은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신규 투자에 제한을 가했는데요. 공장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생산시설에 투자하려는 한국 기업들은 추가 검사, 서류 지연, 투자위원회의 거부 등 관료주의적 장애물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로 이내 한국 기업들은 태국에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벤처를 시작하지 못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와 같은 제재 조치로 인해 태국 내에 한국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축소되자 태국 노동당국은 드디어 태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 내에 한국인 직원과 임원의 비자 요건에 제한을 가했습니다. 결국 한국인 직원들은 태국에서 급하게 쫓겨나야 했고 이는 한국 기업이 한국에서 숙련된 관리자와 엔지니어를 파견하여 프로젝트를 감독할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미처 현지 노동력에 더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는데요. 이는 태국 정부가 여차하면 한국이 태국 내에 설치한 공장이나 각종 생산기반 시설들을 홀락먹어버릴 의지를 드러낸 셈이었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렇듯 한국에서 파겨놓은 한국인 주재원이나 직원들을 전부 쫓아낸 뒤 태국은 정부 차원에서 한국의 생산기반 시설을 가로채서 한국의 기술력과 인프라를 전부 갈취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태국 내에서 한국의 흔적은 점점 지워지기 시작했고 저는 이번 싸움에서 한국은 태국에 완전히 대패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별것도 아닌 주제에 감히 태국에 까불다니 아무래도 한국은 모든 것을 빼앗긴 채 결국은 태국의 발 아래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해달라고 빌릴만 남아있는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상황은 예상치도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바로 한국 기업에 대한 제재의 압박을 느낀 한국 정부가 곧바로 사과해올 거라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한국 정부는 여전히 태국인에 대한 강화된 입국 요건을 완화하지 않았고 한국 기업들은 이때다 싶어 전부 태국을 빠져나가겠다는 소식을 전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정말 충격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한국도 분명 태국의 저렴한 인건비와 생산기지가 필요할 텐데 도대체 뭘 믿고 태국에서의 사업을 적겠다고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저는 이건 다소 감정적인 대응이 아닌가 싶어 깜짝 놀랐지만 물은 이미 엎질러진 뒤였습니다. 태국에 진출했던 무수히 많은 한국 기업들은 정말 썰물처럼 태국을 빠져나가기 시작했거든요. 이들은 안 그래도 태국의 인건비 상승과 기업 친화적이지 않은 정부 정책 때문에 태국에서 철수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 중이었다며 인건비가 저렴한 국가는 어디에든 있으니 이번 기회에 태국에서 떠나겠다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태국에서 철수하더군요. 일단 시작은 삼성과 엘지였습니다. 태국에서 가장 큰 전자제품 제조업체 중 하나인 삼성과 엘지가 전자제품 조립 공장을 폐쇄했고 스마트폰, 텔레비전, 가전제품 및 기타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가동을 중단하면서 태국 현지에서 판매되고 전세계로 수출되는 제품의 생산이 갑자기 중단되었는데요. 그리고 연이어 현대와 기아가 자동차 조립 공장을 폐쇄하면서 자동차 생산이 완전히 중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현대 및 기아와의 계약에 의존하는 현지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가 파산에 직면하면서 도미노 효과가 발생했죠. 태국의 경제 기둥 중 하나였던 자동차 산업이 붕괴되면서 공장, 대리점,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수천수만 명의 일자리가 일순간에 사라진 것입니다. 이건 정말 예상치도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삼성, 현대, 엘지 공장의 폐쇄로 인해 수천, 수만 명의 공장 근로자, 기술자, 엔지니어, 서비스 직원이 해고되다니 설마 한국이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현대와 기아만 해도 자동차 공장에서 수천 명의 태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었고 한국 기업의 공장들은 태국의 지역 경제를 수만시키는 필수적인 시설이었는데요. 하지만 공장이 없어진 지금 태국 전역에 있던 공장 근로자의 소득에만 의존하던 도시들은 그 즉시 경쟁력을 잃고 말았고 결국 죽음의 도시처럼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공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상점, 레스토랑, 지역 기업이 고객을 잃고 문을 닫으면서 이 지역에 광범위한 경제 침체가 발생하고 말았죠. 물론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전자부품 제조업체 등 한국 공장의 부품과 자재를 공급하던 태국 기업들 또한 한국의 글로벌 기업들과의 계약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는데요. 결국 이들 현지 기업 중 상당수가 파산 신청을 하면서 한국 기업과 연결된 공급망 전체가 붕괴되어 수백 개의 중소기업이 재정적으로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이건 정말 암담한 상황이었어요. 태국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은 태국의 제조업, 특히 전자, 자동차 생산, 소비재 부문에서 상당한 입지를 확보하고 있기에 이들 기업이 철수하면 태국의 산업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하여 연간 GDP 성장률을 약 3% 이상 감소시킬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일단 제조운영에 손실만 해도 태국의 연간 GDP가 50억에서 100억 달러가 감소할 것이고 한국 공장이나 대리점, 서비스 센터 등의 일자리만 해도 15만 개에 달하기에 피해는 상상 이상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부품 공급업체나 물류업체 등 한국 기업 철수로 인해 없어지게 될 간접, 일자리까지 포함한다면 3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추가로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 기업의 철수가 계속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태국의 경제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잃고 말았다는 건데요. 한국 대기업의 철수는 글로벌 시장에 태국이 더 이상 투자하기 좋은 곳이 아니라는 신호였고 태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가 급감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외의 다른 다국적 기업들도 태국의 정치적 불안정성과 열악한 비즈니스 환경을 우려하며 한국을 따라가기 시작했고 결국 태국 경제는 성장과 발전에 필요한 중요한 자본원을 잃고 말았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주식시장까지 폭락하면서 태국은 엄청난 경기 침체에 들어서게 되었죠. 그야말로 한국 하나 없어진 상황임에도 태국은 완전히 국가괴멸 직전에 이래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태국 정부는 마지막 카드를 집어들었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의 간을 보기 위해 저를 한국으로 파견 보낸 것인데요. 사실 한국과의 관계 단절로 인해 태국은 최악의 피해를 입었지만 이건 한국도 마찬가지일 게 분명함으로 태국이 한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원하는 만큼 한국도 마찬가지로 태국과의 관계를 복구하길 원할 게 분명했거든요. 즉 태국 정부는 저를 한국으로 파견 보내서 현재 한국도 태국과 같은 괴멸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확인한 뒤 한국에 대한 이권을 챙기면서도 한국 기업들이 태국에 건설한 공장을 다시 가동할 수 있도록 협상을 하려는 의도였던 것입니다. 이대로라면 두 국가 모두 망해버릴 게 분명함으로 태국은 망하기 직전인 상태를 숨기는 동시에 한국에 손을 내미는 척하며 한국에서 뽑아올 이득을 모조리 뽑아오려는 계획이었죠. 그렇게 저는 한국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파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에 대해 그리 많은 기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애초에 다른 중국계 친구들은 한국은 가난한 국가라고 매번 말해왔는데요. 가난한 한국인들은 고기 한 번 못 먹어서 몇 년에 한 번 겨우 고깃집에 방문하고 고기가 너무 먹고 싶을 때면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들깨를 잡아먹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한국은 태국의 제재 사정 없이 휘둘리는 모습을 보여주게 했죠. 저는 아무래도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 때문에 고평가되고 있을 뿐 실상은 태국과 비슷하거나 태국보다도 못한 수준을 보이고 있을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현재 태국과의 관계가 악화된 지금 한국은 더욱 가난해졌을 것이 분명했고 저는 태국보다도 처참한 상황의 한국 모습을 보게 될 것을 기대했죠. 하지만 그렇게 한국으로 출발하기 직전 저는 경악을 금치 못할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한국으로 떠나기 전에 숙소를 예약하려고 하니 숙소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비쌌거든요. 한국에서의 하루 숙소비는 거의 태국에서의 한 달 월세급으로 비쌌고 저는 한국이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건가 싶어 황당함 마저 느꼈습니다. 물가가 높다는 건 그만큼의 국민들의 소득 수준이 뒷받쳐준다는 뜻인데 어떻게 가난한 한국인들이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물가를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제가 한국에 대한 의심을 가지며 한국에 입국하게 되었을 때 저는 곧바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고 생각을 완전히 멈추고 말았습니다. 그건 바로 스타벅스에 입장했을 때였는데요. 사실 저는 중국계 태국인이므로 일반적인 태국인들보다 훨씬 부유하기에 종종 이러한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구매하곤 합니다. 물론 스타벅스의 커피값은 중국계 부유층인 제게도 약간은 부담되는 수준이기에 너무 자주 오진 못하죠. 그런데 한국인들은 스타벅스 같은 고급 카페에 마치 제 집 안방 드나들듯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심지어 어린 학생들마저 주저없이 가장 비싼 프라푸치노나 라떼를 주문하며 아무렇지 않게 스타벅스 음료를 즐기더라고요. 상류층인 저조차도 스타벅스 커피는 신중하게 저렴한 5달러짜리를 구매하곤 하지만 한국에서는 어린 학생들 심지어 초등학생들마저 비싼 과일 음료를 주문하고 있었고 다른 한국인들도 비싼 디저트 케이크와 프리미엄 차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먹고 있었어요. 일반적인 태국인들은 스타벅스에 오기 위해 몇 주 동안이나 돈을 저축해야 하고 사실상 태국은 신분이 나눠져 있다고 봐도 무방한 사회기에 웬만한 노동자들은 스타벅스에 들어가는 것조차 불가능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태국 상류층인 저보다도 훨씬 부유한 생활 수준을 보여주고 있었기에 저는 제가 그동안 알고 있던 한국이 맞나 싶어 경악을 할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 스타벅스에서 가장 저렴한 축에 속하는 커피를 주문한 뒤 도망치듯 카페에서 빠져나오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의 길거리에서도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모습들을 마주해야 했죠. 왜냐하면 한국 거리에는 각종 고급 브랜드의 업체들이 줄줄이 입점해 있었고 한국인들은 태국 상류층들조차 쉽게 구매하지 못할 각종 비싼 명품 가방과 의류 등으로 온몸을 두르고 있었거든요. 물론 한국인들이 소지하고 있는 스마트폰은 전부 삼성 휴대폰이나 아이폰이었고 저는 어떻게 평범한 사람들이 수백 갈러 심지어 수천 달러에 달하는 최신 휴대폰을 보유할 수가 있을까 싶어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태국인들은 사실상 구매력이 거의 없어서 각종 해외 명품 브랜드들은 돈이 안 되는 태국에 좀처럼 입점하지 않으며 거리에 보이는 태국인들이 착용한 명품 의류들은 전부 가짜 제품이거든요. 태국인들의 소득 수준으로는 절대로 명품 의류들을 입을 수 없고 애초에 거의 판매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태국에서 보이는 명품 옷들은 전부 가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여주고 티내는 것을 좋아하는 태국인들의 국민 정서상 이런 가품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소비되고 있죠. 그런데 한국은 도대체 어느 정도로 부유한 국가인 건지 과장을 조금 보탠다면 한국에서 최저시급을 받는 아르바이트 직원조차 태국의 최상유층들보다 훨씬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물론 한국 거리에 보이는 수많은 고급 자동차들도 제 눈을 휘둥그레지게 만들었는데요. 독일 브랜드의 고급 차량들부터 현대 브랜드의 최신 전기차까지 한국의 도로는 무슨 럭셔리카 전시장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사실 저는 태국에서는 상유층이 맞긴 하지만 그래봤자 생산된 지 20년은 넘은 중고차를 끌고 다닐 뿐인데요. 그리고 대부분의 태국인들은 차량을 구매할 여력이 없어서 전부 스쿠터나 오토바이를 끌고 다니며 웬만한 태국인들은 한평생 자동차를 탈 일이 전혀 없죠. 하지만 한국은 한 가족이 두 세대의 자동차를 끌고 다니는 경우도 흔해 보였고 이건 전형적인 선진국의 특징이었기에 저는 한국에 생각지도 못했던 부유한 면모에 정말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충격을 받았던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길거리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가 배가 고파서 삼겹살 식당에 들어갔을 때의 일이었는데요. 분명 중국계 친구들은 한국인들은 고기도 못 먹는 가난한 사람들이며 생활 물가는 태국과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 국가라고 했지만 실제로 들어가 본 삼겹살 식당의 음식 가격은 상상 이상으로 비싼 거 아니겠어요? 이 정도면 태국에서 일주일간 하루 3끼를 먹을 수 있는 금액이었는데 한국인들은 이 정도 물가는 아무런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듯 풍족한 식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저는 삼겹살을 4인분은 시킨 뒤 그대로 전부 남김으로써 태국의 부유함을 똑똑히 보여주기로 마음먹은 제 식당에 방문했지만 사실상 저는 이곳 식당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인 듯 보였고 그렇게 울며 겨자 먹기로 삼겹살을 주문한 뒤 조금의 남김 없이 고기를 싹싹 긁어 먹어야만 했습니다. 물론 가난해서 고기를 먹지 못하는 한국인들은 대체 어디 갔는지 한국인들은 배가 부르면 미련하게 고기를 더 먹는 것이 아닌 곧바로 젓가락을 내려놓고 일어났는데요. 그래서 사실상 고기를 전부 먹은 테이블은 거의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한국의 중학생쯤 되어 보이는 학생들마저 이렇게나 비싼 물가에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카드를 내미는 것을 보고 한국은 상상 이상으로 부유한 국가였고 태국이 겪는 것처럼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기는커녕 전혀 타격이 없는 채로 아주 멀쩡하게 경제가 돌아가고 있구나 싶어 약간의 현타까지 느껴야 했죠. 한국과의 국교단절 이후 태국은 거의 국가괴멸 상태에 이르러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고통에 통국하고 있지만 한국은 태국과 사이가 나빠진 것조차 모르고 있는 것처럼 보였을 정도로 아예 태국이라는 작은 나라에 관심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그야말로 한국에 있어서 태국은 거의 파리만도 못한 미미한 국가였던 것이죠. 물론 한국 기업체들과 미팅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현재 태국이 지옥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숨기며 한국은 지금 태국과의 관계 단절 이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냐며 먼저 공식적인 사과를 한다면 태국이 넓은 아량으로 용서해줄 수도 있다는 허세를 부려봤는데요. 그런데 한국의 기업체 관계자들은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냐는 듯 제 말을 귀등으로도 안 듣더라고요. 한국이 태국에 사과할 일이 뭐가 있나요? 현재 한국에 입국하는 태국인들 5명 중 4명이 불법 체류자가 되고 있고 이러한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은 한국에서 약물과 업소 등의 각종 지저분한 범죄에 연관되며 한국을 망치고 있는데 말이에요. 한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태국 정부에게 이러한 불법 체류자들을 관리하라고 항의했지만 태국 정부는 이를 귀등으로도 안 들을 때는 언제고 이제는 한국과의 힘겨루기를 하려고 하며 허세를 부리고 있네요. 그런데 어쩌죠? 한국의 기업들 입장에서는 태국보다 훨씬 더 인건비가 저렴하고 한국 사업체에 대한 좋은 조건과 정책을 제시하는 국가들이 얼마든지 많고 인건비가 점점 비싸지는 태국은 이제 전혀 매력적인 선택지가 아니던 차였어요. 그런데 태국 정부까지 나서 이렇듯 감정적인 정책을 펼치니 도대체 미치지 않고서야 누가 태국을 선택하겠어요? 현재 태국 정부가 보여준 아마추어 같은 대응에 한국의 기업체들 뿐만 아니라 각종 해외 기업체들이 태국의 등을 돌리고 있다고 들었는데 아직도 태국은 허세를 부리며 한국의 간을 보려고 할 뿐이군요. 그럼 어디 한번 잘해보세요. 그러면서 한국 기업체들은 한국은 태국과의 관계를 끊은 후에 오히려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을 마음 편히 속아낼 수 있어서 더욱 경제적으로 이익을 받다고 했는데요. 애초에 태국의 경제에 있어서는 한국이 거의 전부였지만 경제대국인 한국에 있어서 태국은 매우 미약한 존재였기에 한국은 태국과의 관계가 그다지 중요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패잔병이 되어 털레털레 숙소로 복귀했습니다. 가난한 한국을 기대했건만 일방적으로 초토화된 건 태국이었고 태국은 감히 체급이 전혀 맞지 않는 상대를 건든 대가를 톡톡히 칠게 된 거였죠. 그러나 한국은 그저 평범한 숙소조차 저를 가만히 두지 않더군요. 저는 분명 럭셔리 숙소를 예매한 것이 아닌 생각보다도 훨씬 비싸던 숙소값을 절약하기 위해 합리적인 가격대의 숙소를 골랐는데요. 그런데 한국의 평범한 원룸은 상류층인 저희 집보다도 훨씬 더 우수한 거 아니겠어요? 일단 제가 숙소 안으로 들어가니 조명과 공기청정기, 심지어 각종 온습도 조절 장치가 가동했는데요. 알고 보니 한국의 일반적인 가정집에는 모션 센서 기술이 장착되어 있어서 방이 비어 있을 때와 사람이 들어올 때를 자동으로 감지하고 이러한 가전제품들과 조명을 자동으로 끄고 켠다고 했어요. 물론 저는 평범한 원룸에도 온도와 습도를 자동으로 유지해주는 AI 제어 시스템과 공기청정기까지 있다는 점에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태국에서는 이러한 AI 제어 시스템은 꿈도 못 꾸고 공기청정기는 태국의 최고급 호텔쯤은 가야 볼 수 있는 전형적인 귀족 가전제품이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평범한 원룸에서마저 이러한 공기청정기를 구비해두고 있던 거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평범한 원룸에는 스마트 냉장고까지 구비되어 있었는데요. 스마트 냉장고는 식료품이 부족할 때 알림을 주며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음식들을 자동으로 인식하고 알려주는 기능까지 있다고 하더라고요. 웬만한 태국인들은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20년은 넘은 중고 냉장고를 사용했다면 한국은 그저 평범한 가정집에서조차 이러한 스마트 냉장고로 22세기를 살아가고 있던 거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작은 방해 옵션으로 세탁기까지 존재했다는 점도 상당히 놀라웠는데요. 대부분의 태국 가정집에는 세탁기가 존재하지 않고 전부 손빨래로 처리하는 게 일반적이기에 저는 한국과 태국의 수준이 비슷하다는 건 전부 말도 안 되는 헛소리였구나 싶어 털썩 주저앉아버리고 말았습니다. 한국은 이미 22세기를 바라보는 최첨단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고 경제 수준 또한 태국을 아득히 능가하는 선진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한국에 비한다면 태국은 그저 형편없는 개발도상국일 뿐이었죠. 즉 태국이 한국을 건드린 것은 초등학생이 헤비급 프로복서의 따기를 때리며 도발한 것과 다름이 없다는 말입니다. 저는 현재 이 충격적인 장면을 보고서로 작성하며 만약 태국이 지금이라도 한국의 무릎을 꿇지 않으면 태국의 미래는 없다는 충격적인 코멘트까지 달하는데요. 저는 태국 정부가 무슨 자신감으로 한국을 건든 건지 이해조차 가지 않는 상황이며 한국에 다녀온 이후 한국에 대한 이유 없는 두려움까지 느낄 정도로 완전히 한국에 대한 공포에 질린 상태입니다. 지난 1일 있었던 국군이날 행사에서 한국은 5세대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 F-35A와 KF-21의 위용을 선보였습니다. 5,300여 명의 병력과 340여 대의 장비가 참가해 펼쳐진 이번 국군이날 기념식에서는 한국형 삼축책의 핵심인 벙커버스터 현무가 최초로 공개됐고 죽음의 폭격기라고도 불리우는 미군 핵심 자산 전략폭탄인 BLB 랜서가 미국에서 바로 날아와 대한민국 상공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날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KF-21이 날며 보여준 수증기 응축현상은 보는 이들의 감탄사를 자아냈습니다. 수증기 응축현상은 흔히 전투기가 초음속으로 비행할 때 발생하는 황하는 폭발음으로 잘 알려진 현상인데요. 비행기가 음속을 돌파하면서 발생하는 충격파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것의 발생 원인은 팽창파 때문입니다. 팽창파 혹은 팽창충격파는 초음속 흐름에서 생기는 현상으로 어떠한 이유로 공기 흐름이 갑자기 빨라지면 그 경계면의 넓은 부채꼴 모양으로 일종의 약한 충격파가 생깁니다. 이 팽창파를 지난 공기는 압력이 급격히 떨어지며 밀도와 온도 또한 떨어져야 되는데 물체가 비행하면 한 공기의 형태를 따라 흐르던 공기는 속도가 주변 공기보다 더 빠르게 혹은 더 느리게 흐르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양력을 만드는 날개로 날개 위를 흐르는 공기는 압력이 낮아지며 속도는 급격히 올라갑니다. 그렇기에 한 공기가 천음속으로 비행하면 항공 주변에서는 비행속도보다 느린 아음속에서 초음속에 공기 흐름이 생기는 복잡한 상황이 연출됩니다. 이때 공기가 가속되는 부분은 음속을 넘어서 위에 언급한 팽창파가 발생하는데요. 팽창파가 발생하고 나면 온도는 급격히 떨어지며 주변 대기가 섭씨 15도임에도 팽창파를 지난 공기는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기까지 합니다. 그렇기에 수증기는 순식간에 응축하여 물방울 입자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깔때기 모양의 수증기 응축현상입니다. KF-21의 수증기 응축현상이 의미 있었던 이유는 행사에서도 손쉽게 음속을 돌파할 수 있는 기동능력이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 현상은 손익붐과 같이 많이 언급됩니다. 손익붐은 고압으로 압축된 공기가 갑자기 압력이 해제되면서 급격한 부피 증가로 폭발음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공기가 어디에서 어떻게 고압으로 압축되는가를 알아보면 손익붐과 수증기 응축현상의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초음속으로 움직이는 물체들은 그 앞에 공기분자들의 음속보다 빠른 속도로 충돌한대요. 물체에 부딪혀서 튕겨나간 공기분자들이 서로를 밀어 밀려나는 속도가 바로 음속입니다. 그 속도보다 물체가 더 빠르다 보니 튕겨나간 공기와 앞에서 날아오는 공기가 마주쳐서 이런 모양으로 공기가 축적되며 압력이 높아진대요. 이 경계면이 바로 충격파입니다. 이 충격파 앞쪽으로는 공기가 계속 초음속으로 밀려들어와 고압으로 쌓이고 충격파 뒤쪽으로는 압력이 해제되면서 급격히 부피가 늘어납니다. 이게 바로 압축공기의 폭발 손익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손익붐이면 다 고막이 터지고 유리창이 깨져야 정상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손익붐도 차이가 있습니다. 고압일수록 폭발이 강하든 물체의 속도가 빠를수록 충격파 앞에 더 많은 공기가 쌓여서 압력이 더 높아짐으로 손익붐도 더 강하게 발생합니다. 한편 수증기 응축현상은 고온다습한 공기가 급격히 팽창하면서 온도가 낮아질 때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고온다습한 공기가 상승기류에 의해 높이 올라가면서 구름이 만들어지는 현상과 동일한 현상입니다. 수증기 응축은 시속 300km 내외의 이착륙 중인 여객기 날개에서도 일어나는 현상이므로 손익붐과 수증기 응축 자체는 별로 연관이 없긴 합니다. 비행기 날개에서는 공기의 흐름이 날개에 가로막혀 날개의 뒤쪽을 모두 채우지 못해 저압이 되고 팽창하는 반면 보시는 사진에서처럼 공기 흐름을 가로막는 것도 없는데 전투기 주위에 커다랗게 생성되는 베이퍼콘 현상은 손익붐의 시각화가 맞습니다. 이때 전투기 위속도가 음속보다 늦은 것도 맞습니다. 비행기 날개는 위아래로 볼록한 형상을 하고 있어서 날개 주위를 흐르는 공기 위속력이 빨라집니다. 비행기 동체에서도 마찬가지여서 비행기 자체는 음속보다 느리더라도 동체 주위의 공기는 음속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대략 마하 0.8부터 비행기 주위 공기 흐멘 마하 0.8에서 1.2 정도의 아음속과 초음속이 공존하는데요. 이 영역을 바로 천음속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초음속 흐름이 아음속 흐름으로 변하는 경계에서 또다시 충격파가 만들어지고 그 형상이 바로 이 모양인 것입니다. 이 경계면에서 공기가 압축되고 경계 이후로는 급행창하면서 손익붐이 만들어집니다. 물론 이 경우 음속을 간 넘긴 상황이라 압력차도 크지 않고 작은 손익붐이 일어납니다. 이번에 KF-21에서 수증기 음축현상이 일어난 것은 그만큼 쉽게 음속에 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증명한 것입니다. KF-21은 최고속도 2200km로 음속의 1.8배에 달하며 7.7톤의 무장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특히 2종의 공대공 미사일과 10종의 공대지폭탄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으며 여기에 최첨단 A사 레이더로 목표물을 실시간 추적할 수 있고 정미사일 등을 신속히 포착하는 적외선 추적장치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스펙을 가지고 현재 유럽 및 여러 나라의 비슷한 기경들과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한국이 국군의 날 KF-21의 놀라운 이용을 국민들에게 선보인 반면 비슷한 시기 인도네시아군도 퍼레이드를 벌였는데요. 그런데 해외에서 이 모습을 보고 황당해할 정도로 한국과 비교가 된다는 반응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군사 퍼레이드라고 하면 전투기들이 박진감 있게 하늘을 날고 최신형 장갑차와 다연장 로켓 등이 등장하는 등 군사력을 과시해야 하는데 인도네시아군의 퍼레이드를 보면 퍼레이드라고 말하기가 무색할 정도로 군용기들은 하늘을 날지 못하고 지상에서 탈것을 통해 그러니까 그 탈것에 실려서 움직이는 허접한 모습이었습니다. 중국산 드론으로 탄약을 운반하는 모습도 보이는데 이 역시 매우 허접해 보입니다. 시원하게 하늘을 가르는 전투기 시범조차 보이지 못하는 이런 군사력을 가지고 무슨 자신감으로 한국에게 KF-21 분담금을 내지 않고 공동개발 사업의 지위를 스스로 축소시킨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황당한 수준입니다. 반면 KF-21은 이제 더 이상 인도네시아와 엮일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KF-21은 방산 본고장인 유럽에서 KF-21 관련 기술 교범을 발표했을 정도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는 벨기에 브리셀에서 개최된 무기체계 기술 교범 국제규격과 통합체계 지원 국제행사에서 KF-21 전자식 기술 교범 프로그램을 공개했습니다. 행사는 2003년부터 매년 유럽과 미국에서 경련제로 시행되는 행사로 미국, 캐나다 등 12개국 정부기관과 실무자 800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프로그램입니다. 이곳에서 카이는 방위사업청과 공동으로 KF-21 개발 사업 소개와 KF-21 운용 및 정비를 위한 지침 등을 공개했는데요. 항공군수 분야 국내 최초로 3차원 도회를 적용했고 수출 시 요구되는 국제규격을 국내 최초로 적용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편 남미의 페로가 KF-21 도입 초일기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페로 공군수장이 카이와 파트너십의 기대감을 내비쳤는데요. 페로 공군사령관은 라스팔마스 공군기지에서 열린 페로 공군이날 행사에서 카이와의 부품 양산 협력을 언급하며 페로 항공우주산업의 큰 기술적인 도약이라고 평가했고 카이와 페로 국영기업이 초음속 경공격기 FA-50용 부품 제조에 협력하며 현지 항공우주산업 발전에 전기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카이는 지난 2012년 페로와 현지 수출형 무장교명훈련기 KT-1P 20대의 수출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최초 4대는 카이, 나머지 16대는 페로 국영항공정비회사인 세만에서 생산했습니다. 이 KT-1P 수출계약을 발판 삼아 양측은 최근 FA-50 부품 생산에도 손을 잡았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페로의 전투기 기술량 상에 기여하는 한편 FA-50의 수출기회를 마련하게 됐는데요. 더구나 페로 공군사령관이 직접 카이와의 협력을 강조하면서 현지에서 추가 수주,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페로가 FA-50 20대에서 24대를 7억 8천만 달러 약 1조 원에 구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페로 공군은 얼마 전 페로 전투기 도입 사업에 대해 엄격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세계의 국제 제조업체를 최종 후보로 선정했다. 한국 KF-21과 프랑스 라팔이 주요 경쟁자로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만일 KF-21이 프랑스 라팔 전투기를 제치고 전투기 사업을 수주한다면 우리나라 전투기 개발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소식이 될 것입니다. 필리핀에서 불고 있는 한국 방산에 대한 인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원래도 한국 방산에 VIP로 꼽혔던 필리핀에서 이제 아예 작정하고 한국산 전투기를 싹쓸이하려는 등 무기 사업의 스케일을 완전히 확장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러는 와중에 중국 언론들이 KF-21은 중국을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고 망언을 퍼부으면서 오히려 망신을 당하게 생겼다고 합니다. 다름 아닌 중국산 전투기를 사들인 각국에서 절대로 못 쓰였다며 들고 일어나는 등 급기야 중국을 손절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 최근 한국이 중국산 전투기를 압살하는 모습을 바로 보여주면서 중국에 자존심을 짓밟았다고 하는데 한국산 전투기에 대한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피치블랙에 참가한 한국산 다목적 경전투기 FA-50 기체의 우수성, 안정성, 신뢰성을 직접 확인했었다. 지난달 27일 필리핀 마닐라의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서 개막한 국제방산 전시회 ADAS 2024 한국 방산업체 부스를 찾은 이리네오 에스피노 필리핀 국방부. 선임차관 등 필리핀 군당국의 고위 관계자들이 거침없이 한국 방산의 명품, 무기들에 대해 호평을 늘어놓았는데요. 이날 열린 전시회에서는 필리핀 내에 퍼지고 있는 방산 한류를 실감케 하는 모습들이 곳곳에서 연출됐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올해 10주년을 맞은 ADAS 2024에는 동남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 약 300개 방산업체가 참여했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카이를 비롯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에라이징 X1, HD 현대중공업 등 주요 방산업체들이 이곳 전시회장에 빠짐없이 부스를 차리는 등 필리핀 현지 방산 관계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사실 이번 방산 전시회가 특별했던 건 필리핀이 경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와 함께 동남아의 한국 방산 주요 고객으로 꼽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회에서도 우리 방산업체 부스의 필리핀의 고위군 당국자들은 물론 태국, 캄보디아 등 다른 동남아 국가의 군장성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뒀습니다. 실제로 필리핀은 앞서 재작년의 성 8발을 도입했고, 올해 5월 미국과의 연합훈련인 발리카탄에서 실사격 훈련을 진행해 목표물을 명중시키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필리핀군에게 있어 유도무기, 실사격에서 명중에 성공한 첫 사례였기 때문에 더욱더 특별했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특히나 이번 전시회에서는 한국산 전투기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 눈길을 사로잡았는데요. 당시 카이부스를 찾은 에스피노 필리핀 국방부 선임차관은 성능과 가격, 경쟁력을 모두, 가춘 KF-21도 차기 사업 대상으로 주목하고 있다며 고위 비사를 내비쳤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한국산 전투기 역시 과거 필리핀에서 대활약상을 보여주면서 이미 두터운 신뢰를 쌓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카이에 따르면 FA-50은 2017년 필리핀군과 반군간 벌어진 마라위 전투에서 맹활약했었습니다. 또 지난 7월 호주에서 진행된 다국적 연합공중훈련, 피치블랙에서 필리핀군이 운영하는 FA-52, 태국군이 운영하는 스웨덴 사브의 자스-39, 그리펜과의 도구파이트에서 완승하면서 주가가 치솟았습니다. 이날 열린 전시회에서도 필리핀 현지에서 한국 무기체계에 대한 신뢰성이 높다는 걸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반응이 남달랐다는 후문입니다. 이를 방증하듯 부스 위치에서도 한국방산의 위상이 드러났는데, 전시장을 들어서자마자 우리 방산기업 드리부스가 눈에 한가득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필리핀 내에서 한국방산의 인기가 날로 치솟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필리핀이 한국의 전투기 유지보수를 다 맡기는 등 무기사업의 판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카이가 필리핀 국방부와 수출항공기 선거기반 군수지원 PBL 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이번에 열린 아다스 2024에서 필리핀 공군이 운영하는 FAOCPH 항공기에 대한 PBL 사업자로 선정된 건데요. 대한민국이 해외에 수출항공기에 대해 장기계약 형태의 PBL 사업을 맡은 건, 이번이 처음으로 사업규모는 1년간 약 270억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그동안에는 수출항공기의 수리소요가 발생하면 그때그때 단발로 지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는데, 이번 계약으로 인해 무기사업에서 새로운 수익창출원이 생기는 우리 방산역산의 고무적인 일이 벌어진 겁니다. 실제로 전투기는 보통 30년 이상 운영하는데 구매비용보다 후속지원비용이 2배에서 5배가량 많기 때문입니다. 이번 필리핀 PBL 대상자 선정을 계기로 대한민국도 이제 거대한 애프터마켓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변곡점을 마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중국 언론이 KF-21은 중국을 절대 못 이긴다며 찬물을 끼얹으며 방해 공작을 펼쳤습니다. 중국의 한 언론은 KF-21의 스텔스 성능이 완벽하지 않다며, 중국이 개발한 5세대 전투기 제니식과 비교하면 KF-21의 스텔스 성능이 역부족해 중국 전투기에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매체는 KF-21이 미사일을 교란시키는 일만 하고, 무장과 레이더가 통합되지 않아, 사실상 비가시권 전투가 어렵다며, 전투기 생명인 목표물 공격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중국 매체가 KF-21은 중국을 절대 못 이긴다고 주장하며, 내놓은 근거들은 모두 사실이 아니며 중국의 억측에 불과한데요. 한국의 군사력이 지금보다 더 커질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정신승리로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중국이 억지를 부리고 있는 가운데, 정작 중국 전투기는 처참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중인데요. 다른 전투기들의 4분의 1 가격도 안 되는 가격이지만, 친중국가로 알려진 곳들조차 너도나도 손절하며 발을 빼려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유럽의 대표적인 친중국가로 알려진 세르비아가 운용하던 미그-29를 대체할 전투기로 프랑스산 라파를 결정하면서 중국이 부글부글 끓는 분위기입니다. 중국은 그동안 자국산 젠십시 수출 위에 공을 들여왔는데, 믿는 도끼의 발등을 지켰다면서 화를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SNS에서는 성능도 대등하고 가격은 4배나 싼데, 어떻게 철맹이라는 나라가 라파를 선택하라는 글까지 올라왔습니다. 사실 이렇게 중국이 열이 받은 건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세르비아의 젠십시 판매이사를 타진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전투기를 팔아보려고 파격적인 가격도 제시했다고 하는데, 결국 세르비아의 최종 선택은 라팔 전투기였습니다. 사실 재정 여력이 없는 세르비아에서조차 중국산 전투기인 젠십 말고 라팔 전투기를 선택한 것에 대해 잘못된 선택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없을 텐데요. 중국이 공개한 내용을 보면, 젠십은 미국의 소형 다목적 전투기인 F-16을 겨냥해 만든 단발 엔진. 전투기로 2005년에 실전 배치가 이루어졌고, 동체 크기와 이륙 중량 등은 F-16과 비슷합니다. 젠십시는 초기 모델을 겨냥해 2018년에 내놓은 기종으로 능동형 A사 등 최신 전자장비를 장착했다고 하지만, 이 역시 중국식의 주장으로 라팔보다 무장 탑재량이 떨어지고, 무엇보다 실전 경험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런 이유로 중국의 젠십시는 국제무대 수주전에서 연전연패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8월 중국의 젠십시와 스웨덴 그리펜 사이에서 고심해온 태국도 결국 그리펜을 선택하면서 중국에게 뒤통수를 쳤습니다. 친중노선을 걸어온 태국이 젠십시 대신 스웨덴 그리펜 전투기를 택한 것도 중국으로서는 뼈아픈 대목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중국과 태국은 2015년부터 매년 연합공군 훈련을 해오고 있는데, 중국은 수년 전부터 젠십시를 훈련에 투입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태국이 낡은 F-16 전투기를 대신할 전투기 도입을 추진하자, 중국에서 부푼 기대감을 안고 젠십시 판축에 들어갔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시진핑까지 나서서 공을 들였던 사우디도 작년 말 프랑스 라팔 전투기를 사기로 결정하는 등 거듭 고배를 마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 전투기가 세계무대에서 외면받는 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중국산 지엔진의 성능과 신뢰도 문제가 가장 커 보입니다. 예전보다 출력은 좋아졌지만 출력의 지속성, 연료 효율 등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게 방산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여기에 더해 6톤이 채 못되는 무장 탑재량도 문제로 보통 다목적 전투기가 되려면 다양한 무장을 탑재할 수 있어야 하는데, 탑재량이 적어 작전거리가 매우 짧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얼마 전 한국의 KF-21이 중국 전투기를 압살하는 모습을 바로 보여주면서 중국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었는데요. 얼마 전 제76주년 국군이날 기념행사 때 KF-21이 단독으로 우렁차게 하늘을 가르는 모습은 가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거의 모든 것이 상당 부분의 기술들이 국산화에 만든 KF-21은 당시 이륙 직후, 적용해서 선에 기동을 하며 비행 성능을 가감없이 드러내며 위용을 뽐냈습니다. 이 모습을 현장에서 목격한 많은 방산 관계자들은 예상치 못한 놀라운 수준의 KF-21의 기동성에 감탄하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본 여러 국가의 KF-21 구매 대기자들이 쾌제를 부르며 환호성을 외쳤다고 하는데요. 이렇듯 KF-21의 행보에 다른 국가들도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을, 믿고 F-16을 쓰던 국가들의 KF-21의 빅딜을 제한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필리핀, 유럽 국가에 이어 사우디에서 KF-21의 6세대 전투기 업그레이드에 협력할 거라는 통 큰 방안을 제안하면서 세계 방산 시장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는데요. KF-21은 미국 F-16 등 동급, 경쟁 모델보다 가성비가 높은 덕분에 이국은 물론 유럽 방산업계에까지 심각한 위협을 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KF-21은 주요 성능에서도 경쟁력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미사일 방어 장치, 덜컴 개발에 착수하면서 몸값이 더욱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KF-21을 6세대 전투기로 개량하기 위해 덜컴 개발에 본격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 등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덜컴은 적의 휴대용 대공 방어, 체계의 위협에 대응하는 첨단 방어 시스템입니다. 항공기에 장착돼 적의 미사일 위협 신호가 탐지되면 레이저, 기만광원을 발사해 미사일과 지상 레이더를 교란시켜 항공기의 생존성을 향상시킵니다. 미국에서는 이를 대외해 수출금지 품목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중국도 개발하지 못한 기술이라 KF-21이 이 기술을 탑재한다면 지금보다 더 숱한 러브콜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24일 열리는 2024 사천 에어쇼에서 KF-21이 등장해 최초 지상 전시와 첫 시범 비행을 선보인다고 하는데요. 이를 본 중국이 또다시 발작할지 관심있게 지켜보였습니다. 대한민국 연궁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산 전투기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역대 최대 판매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면서 순항하고 있는 중입니다. 넉넉한 수주 잔고와 더불어 다양한 국가에서 추가 수주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한국산 전투기에 AI가 도입되자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분위기에 중국이 찬물을 끼얹으려 하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 순위가 본인들보다 높자 미친 듯이 열폭하고 있다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산 방산을 휩쓸어갔던 폴란드가 다음에 예산안 국방부문에 사상 최대 금액을 배정하면서 대한민국 방산업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내년 폴란드의 국방비 지출이 GDP 대비 4.7%에 달하면서 국내 방산업계의 큰손이 다시 또 러브콜을 보내오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최근 폴란드 싱크탱크 연구소가 자국의 국방력을 더 강화하려면 FA-50을 지금보다 더 많이 구매해야 한다는 분석을 내놓으면서 한국산 전투기를 또 싹쓸이해 가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나옵니다. 앞서 폴란드가 F-35 전투기 구매 계획을 밝혔었는데 향후 수년 동안 인도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서 폴란드 공군 전력에 공백이 생길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양산될 FA-50을 넉넉히 구매해야 자국 공군에 전력 공백이 생기지 않을 거라는 주장인 겁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폴란드 싱크탱크가 추산한 전투기 필요부는 최소 170대로 향후 F-35 32대를 인도받는다고 하더라도 턱없이 모자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F-35 전투기가 들어오면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것으로 폴란드 안보를 전투기가 절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 폴란드에서 운영 중인 옛 소련제 맥-29 전투기의 퇴역이 가속화되고 있어 이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도 하루빨리 전투기 구매에 나서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한창 폴란드에서 양산 중인 FA-50은 F-16 전투기의 절반도 안되는 가격의 성능은 꽤 버금갑니다. 실제로 폴란드형 FA-50PL은 최신 A-4 레이더를 탑재하고 무장능력도 키우면 등 F-16 성능의 준환은 전투기가 될 것으로 현지에서 기대감이 매우 큽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PL버전은 내년 하반기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납품될 예정으로 벌써 폴란드 제23 전술비행단은 GF버전 12대 20대의 PL버전을 운용 중입니다. 현지 반응도 매우 좋은데 23 전술비행단장 스토비에츠키 대령은 민스크 기지가 미그-29 기지에서 FA-50 기지로 탈바꿈하고 있다며 FA-50 전력화에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FA-50이 호주 앞동 공중훈련 피치블랙에서 스웨덴 사부에 4.5세대 전투기 자스-39 그리펜에 거듭 완승을 거두며 제대로 이름을 알렸는데요. 이로써 FA-50의 공중전 능력을 입증하며 당시 FA-50을 직접 운용한 필리핀은 물론 FA-50 도입을 원하는 국가의 우수한 성능을 알린 겁니다. 그래서 전투기 도입이 필요한 다른 국가들에서 최근 들어 한국산 전투기에 초관심을 보이며 군침을 흘리고 있다고 합니다. 유업에서 시작된 FA-50에 대한 관심이 중동 등 다른 새로운 시장의 봄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대표적인 중동국가인 이집트에서 차기 전투기 도입 사업에서 한국산 전투기 구매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며 국내 방산업계가 이를 놓치지 않고 집중하고 있는 중인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이집트는 재작년부터 고등훈련기와 경전투기 도입 사업을 타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집트의 경우 최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등으로 인해 주변 정세가 불안정해지면서 안보, 강화에 매우 적극적입니다. 이에 따라 방산업계 내에서는 조만간 이집트가 대규모 무기 도입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특히나 한국산 전투기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전언입니다. 이집트의 경우 새로운 방산시장인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 진출을 위한 중요한 교도부가 되것으로 보이면서 국내 방산업계에서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 카이가 이달 5일까지 이집트엘 알라메인 지역에서 개막한 이집트 에어쇼, EIAS에 참가해 아프리카, 중동국가에 FA-50, KF-21을 전시하는 등 한국산 전투기 역량을 한껏 뽐내는 마케팅을 펼쳤습니다. 카이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FA-50, KF-21 뿐만 아니라 LAH, 수련 등 주력, 항공기와 공중발사 무인기가 적용된 웜티, 기반의 차세대 공중전투체계, NACS 등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카이는 전시장에 FA-50 시뮬레이터를 설치해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 공군이 가상의 전투기에 탑승할 수 있도록 했는데 당시 현장에 반응이 엄청났다는 후문입니다. 이렇듯 카이가 이집트 시장에 집중하고 있는 건 이집트를 아프리카 중동 시장의 핵심, 국가로 꼽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에서 시작된 FA-50 등 한국산 전투기에 대한 관심을 KF-21 등 차세대, 주력 기종으로 확대해 유럽에 이어 중동 시장까지 영향력을 넓히겠다는 심산입니다. 최근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조만간 이집트가 아프리카와 중동 시장을 아우르는 핵심 거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듯 해외에서 FA-50에 열광하고 있는 이유는 사실 너무나도 많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이집트 말고도 중앙아시아, 국가 우즈베키스탄에서도 FA-50 구매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앞서 우즈베키스탄은 프랑스 라팔과 FA-50을 놓고 저울지에 썼는데 여러 장점들로 이내 FA-50을 구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실제로 현재 카이는 우즈베키스탄과의 FA-50 수출 협상을 진행 중이며 사업규모는 1조 1천억 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즈베키스탄은 개량형이 아닌 우리 공군이 운영 중인 FA-50을 도입하길 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수출 협상을 진행 중인 이집트 역시 최신의 FA-50 개량형이 아닌 우리 공군이 사용 중인 버전을 도입하길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렇게 FA-50 인기가 식을 줄 모르는 건 가격 대비 우수한 성능이 압도적이기 때문이지만 다양한 선택지가 많다는 점도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카이는 2028년까지 FA-50 성능 향상에 총 650억 원에 달하는 투자를 단행하기로 하면서 성능 개량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단자형 모델 개발, 고조연료 시스템 추가, 작전 반경 최대 30% 향상, 지상충 돌방지, 북산화 등의 프로젝트가 포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단자형 모델은 복자형보다 많은 연료를 실을 수 있어 공대공 공대지, 작전 반경을 늘리기 용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FA-50 기존 운용국들을 중심으로 단자형 수요를 반영한 겁니다. 여기에 더해 FA-50은 T-50 고등훈련기 기반의 초음속 다목적 기체로 전투 임무뿐 아니라 조종사 양성에 활용될 수 있으며, F-35 및 F-16으로의 기종 전환이 쉬운 것도 큰 강점입니다. 실제로 이런 이유로 중국과 대립하는 필리핀에서 FA-50-12 대 2차 발출을 추가로, 너는 등 내친김에 KF-21 블록원 10대 구매까지 이어질 거라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로 중국과 대립하는 필리핀이 국방력 강화를, 위에 45조 원을 투입해 고성능 전투기 조달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필리핀은 다목적 전투기 사업 입찰을 비밀리에 진행 중이라고 말했지만, 입찰 국가나 기종은 밝히지 않아 베일에 가려졌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FA-50-12 대가 추전력인 필리핀 공군이 다목적 전투기 도입을 추진 중으로 알려지면서 FA-50을 구매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투기 추가 구매 니즈가 있는 필리핀에서 FA-50을 2차 발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사실이 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중거리 미사일과 첨단 전투기로 군을 업그레이드하고 싶어하는 필리핀에서 KF-21 구매도 타진한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 중인데요. 실제로 앞서 필리핀 군당국은 하원예산청문회에서 전투기 구매 제안을 요청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최근 카이가 AI를 활용해 FA-50 분용 트레이닝을 하는 조종사, 양성을 손쉽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전세계 방산업계에서 발칵 뒤집혔습니다. 앞서 9일에 열린 2024 리에임 고위급 회의에서 카이가 AI 시뮬레이터를 공개하면서 난리가 난 겁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콜롬비아 공군 관계자가 카이의 FA-50의 시뮬레이터를 이용해 강화학습으로 학습한 AI 에이진트와 전술훈련을 체험했는데 반응이 아주 남달랐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FA-50 조종사를 양성하는 데 더 수월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가운데 최근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의 여군 최초 시험비행 조종사가 탄생하면서 엄청난 이목이 쏠렸습니다. 공군에 따르면 최근 공군시험평가단 제신 두시험비행전대 정다정 소령이 KF-21 전방석에 탑승해 시험비행 조종사로서 첫 평가,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KF 스무한 시재기의 탑승해 평가, 임무를 수행하려면 시험비행 조종사 교육과정을 수료한 뒤지상학술 평가, 시뮬레이터 평가, 실비행 평가 등을 모두 통과해야 하는데요. 이를 모두 통과한 정 소령은 KF-21을 최고의 전투기로 만드는데 모든 역량을 쏟아 부을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이렇듯 매일매일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KF-21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중국으로 중국은 KF-21 순위가 본인들보다 높자 열폭 중인 상황입니다. 실제로 앞서 KF-21이 세계에서 가장 진보한 10대 전투기의 이름을 올리는 등 중국산 전투기보다 더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자 중국이 정신 승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국 언론 MIN은 작년부터 시험비행 중인 KF-21 세계에서 가장 진보한 전투기 사위에 거론되고 있다며 반면에 중국의 FC-31은 6위를 기록하는데 그쳤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이러한 평가는 방산 전문가들의 평가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보인다며 평가, 신뢰도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개발한 KF-21이 러시아의 SU-57 중국의 FC-31을 뛰어넘는 성능을 보유하고 있다는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이러한 평가를 내린 것에 대해 놀라울 따름이라고 전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KF-21을 까내리고 인정하지 않으려는 중국의 정신 승리가 엿보이는 대목인데요. 중국에서 끊임없는 태클을 건다고 하더라도 KF-21이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전투기 중 하나라는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강력한 군이라 불리는 이집트군의 오랜 고민은 바로 노후화된 F-16 전투기입니다. 이집트군은 미국의 군사 원조를 토대로 240대에 달하는 F-16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워낙 오래되다 보니 이제 상당수를 신형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집트군은 최신 개량형 F-16V로 업그레이드하기를 바라고 있지만 생산량이 딸리게 된 미국은 이집트에게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으로 중동전세가 불안해지자 결국 이집트는 중국산 전투기도 관심을 보이는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이국에게 더는 연락을 기다릴 수 없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입니다. 이집트가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중국산 전투기는 바로 중국의 4.5세대 전투기 제20C입니다. 중국은 제20C 전투기에 대해 최신형 중장거리 공대공미사일까지 연동되어 뛰어난 공중전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그런데 왜 이렇게 자겠다는 나라가 없는지 유일하게 친중국 노선을 걷고 있는 파키스탄에만 팔았을 뿐 외국에는 한대도 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가 나서주었으니 중국 언론들은 이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중국이 미국 방산과 경쟁에서 승리했다는 어이없는 찬사까지 내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을 상대로 번번이 승리를 빼앗아 가던 한국에게 크게 한 방 먹여주었다고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본인들이 방산 강국이라고 자랑하던 중국은 이상하게 최근 들어 입찰 경쟁에서 한국과 붙기만 하면 패배했었습니다. 중국이 야심차게 개발한 경전투기 JF-17은 뛰어난 가성비를 가지고 있었지만 한국의 F-50에는 상대는 되지 못했습니다. 또 중동에서는 중국산 미사일을 수출하려 했다가 천무와 KT즘 실사격 기교 테스트에서 패하며 수출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더구나 지난해에는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의 방공 미사일 입찰 경쟁에서도 한국의 천궁투에 밀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3번이나 한국의 패배에서 분통을 터뜨리고 있던 차에 이집트가 중국산 전투기를 도입하겠다고 나섰으니 환호하는 것도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가 중국에 J-10C 전투기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중국에 밀착하는 모습을 보이는데도 F-50을 만드는 한국 항공우주 산업은 이상하리 많지 침착했습니다. 게다가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이번 일이 F-50 수출의 호재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 방산 전문가들은 이번 일로 인해 중국이 한국에게 4번째 패배를 하게 될 가능성도 높다고 하는데요. K9 자주포를 현지 생산 방식으로 도입한 이집트는 동시에 F-50도 도입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집트군의 노후화된 훈련기를 대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집트는 중국의 훈련기 K8을 대량으로 구입해 운영하고 있었는데 성능은 둘째치고 이집트군의 주력 전투기인 F-16의 조종 시스템과 호환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덕분에 중국의 K8 훈련을 마친 조종사도 F-16을 타기 위해서는 기종 전환 훈련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완벽한 훈련기인 FA-50 도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더구나 FA-50은 노후화된 F-16을 대체할 수 있는 공격기라는 점은 놓칠 수 없는 장점이었습니다. 심지어 최근 필리핀에 수출된 FA-50은 유럽 4.5세대 전투기 그리펜과의 모의교전에서 승리하며 공중전 성능을 입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가 중국의 J-10C 전투기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다니 그럼 FA-50. 수출협상은 날아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니 모두가 이집트의 어리석은 행동에 의하했습니다. 글로벌 방산무기 수출에서 연달아 수주 소식을 알리며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한국을 대신한 데 없이 중국산 싸구려 전투기를 선택하다니 믿을 수 없는 결과였습니다. 반면 중국은 한국을 이겼다고 축포를 쏘아 올렸는데요. 중국 매체들은 J-10C는 현재까지 이집트에서 가장 강력한 공대공 전투기이자 아마도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유능한 전투기가 될 것이다. J-10C는 이 향상된 F-16 모델보다 우수한 전투 능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며 가격은 업그레이드 패키지와 비슷하다는 등 자국 전투기 띄우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네티즌들의 댓글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J-10C의 해외 수주다. 힘의 증명이며 미래에는 더 많은 수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중동이야말로 무기를 살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집트는 중국산 무기를 구매하는 데 있어 예우 현명하고 가성비 좋은 선택을 했다. 최소 30%를 절약했다. 이렇게 중국이 축포를 터뜨리고 있고 한국의 패배가 확실해 보였지만 FA 오식을 만드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이상하게도 담담했습니다. 이집트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 그 속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국내외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소식이 미국의 불만을 가진 이집트가 외교적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의 팽창을 막기 위해 이집트의 수천억 원 규모의 안보 지원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집트가 미국을 버리고 중국제 전투기를 산다. 이건 말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전망합니다. 그럼 이집트는 왜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최신형 F-16 함께 미국이 절대 팔지 않으려는 한 무기 그것을 달라고 요구하는 시위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 무기는 바로 미국의 중거리 공대공미사일 암남입니다. 현재 미국은 F-16의 가장 강력한 무장이라고 할 수 있는 중거리 공대공미사일 AIM-120 암남에 대해서는 이집트 수출을 허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만약 F-A-50이 이집트에 수출돼도 이집트판 F-A-50에는 AIM-120 암남을 탑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 이집트에 이 무기를 팔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과의 관계 때문인데요. 미국은 자신들의 우방국이라 하더라도 퇴중동 정책에 따라 향후 이스라엘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들에게는 고성능 무기 수출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집트 공군은 9세대 공대공미사일인 AIM-7 스페로우를 아직도 주무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집트가 이번 기회에 미국에게 이렇게 시위를 하고 나선 겁니다. F-16을 팔지 않을 거면 AIM-120 암남이라도 팔아달라. 그렇지 않으면 중국제 공대공미사일을 도입할 수 있다. 만일 이 협박이 제대로 먹혀 암남이 이집트에 수출된다면 한국의 F-A-50의 암남이 탑재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이 어부지리로 F-A-50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항공우주 산업이 당황하지 않고 이 사태를 지켜보고 있는 것인데요. 문제는 과연 미국이 허락을 할 것인가인데 이스라엘에 계속되는 휴전 거부로 최근 미국 내에서도 반이스라엘 여론이 높아지고 있기에 가능성이 낮지는 않아 보입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중국은 또 헌물만 켜게 될 겁니다. 그래도 이집트가 중국과 전투기 수출 MOU를 맺었으니 무르기 어려울 수 있지 않냐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집트는 러시아로부터 수호의 35를 수입하는 계약을 맺고 이행 계약 직전에 취소해버린 적도 있는 나라입니다. 당시에도 이집트의 수호의 35 수입 시도는 미국이 F-15EX 수출을 망설이고 있는 것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애초에 이집트가 굳이 중국제 전투기를 살 이유도 없을 거라고 확신할 수 있는데요. 중국이 수출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투기인 J-10C는 국제무대 수주전에서 연전연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중국을 싫어하는 게 아닌 대표적인 친중국가로 알려진 나라들에서 말입니다. 얼마 전에는 세르비아가 낡은 맥-29 전투기를 대체할 전투기로 중국의 J-10C가 아닌 프랑스의 라파를 선택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중국이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세르비아는 헝가리와 함께 동유럽의 대표적인 친중국가로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고 지난해에는 대통령이 직접 중국을 방문해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기도 했는데요. 동시에 중국산 근거리 방공시스템과 중장거리 방공미사일 등 중국제 무기들을 수입해왔던 나라인데도 말입니다. 중국은 여러 경로로 세르비아의 J-10C 구매를 제한했었다고 하는데요. 그것도 파격적으로 싼 가격을 제시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국의 노력에도 세르비아는 큰 고민 없이 라파를 선택해버렸습니다. 세르비아 이외에도 동남아에서 친중노선을 걷고 있던 태국도 망설임 없이 중국을 버렸는데요. 태국 역시 낡은 F-16을 대체할 전투기를 모색하고 있었고 후보로 F-16의 최신 개량형 그리펜 중국의 J-10C가 거론됐는데 모의교전에서 태국 공군의 구형 그리펜과의 교전에서 중국산 전투기들이 처참하게 패배하면서 중국 전투기의 실체가 들통나버렸고 결국 태국은 신형 그리펜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현재 중국제 전투기는 중국의 경제가 종속되어버린 파키스탄을 제외하고는 어느 곳에도 수출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제 전투기가 세계무대에서 외면받고 있는 이유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성능과 신뢰성 부족입니다. 현재 중국은 항공엔진 국산화를 이루어내 전투기들의 자국산 엔진을 탑재하고 있는데요. 출력면에서는 상당히 발전을 이루었지만 출력의 지속성, 연료효율 등의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J-10C는 다목적 전투기라고 하면서 6톤이 채 못되는 무장탑재량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F-16과 J-10C를 다 몰아본 파키스탄의 파일럿은 중국 전투기에 대해 레이더 탐지 능력도 좋고 기동성도 괜찮은 편인데 무장탑재량이 적고 출력이 갑자기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만일 이집트가 미국에 대한 협박에 성공하고 중국과 매진 MOU를 파괴해버린다면 또 한 번 중국은 한국에 패배를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집트가 한국의 FA-50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전투기의 인기가 더욱 가팔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필리핀 내부에서도 큰 결정을 내린 것 같은데요. 2024년 9월 6일 해외 군사 매체 아미 레콩니션은 대한민국이 필리핀의 KF-21 블록원 10대를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필리핀 공군의 다목적 전투기 구매 사업이 처음 시작했을 때만 해도 유명 군사 블로거 맥스 디펜스의 논조는 스웨덴 사부의 그리펜에 많이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맥스 디펜스조차 대한민국의 KF-21 블록원이 필리핀 공군에 가져올 혁신적인 변화라는 장문의 글에서 KF-21을 이렇게 극찬했습니다. 필리핀의 추적은 중국 공군이다. 필리핀에게 필요한 것은 멀리서 적기를 타격하고 위험 지역을 재빨리 빠져나오는 능력을 가진 전투기이다. 필리핀이 그리펜을 원했던 이유 중 하나는 미티어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탑재 때문이었다. 그런데 2020년대 기술로 설계된 한국의 KF-21 보라메에는 1980년대에 설계된 스웨덴 그리펜에는 없는 최신 센서와 항전 장비들을 갖추고 있다. 또한 완벽한 공대공 전투 능력을 지닌 공중세기로 미티어와 AIM-120C 안남도 운영할 예정이다. 1980년대에 설계된 그리펜과 2020년대 버전인 KF-21 블로거는 비교 불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잠수함 전투기 수출 실패에 이어 중동 미사일 수주전에서 한국 KT즘의 고배를 마셨던 중국에서는 지금 천궁에 이어 K-방산의 3연패 치욕스러운 일이라는 한탄이 절로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태국에 수출하려던 S-26T 위안급 디젤 잠수함 프로젝트는 작년 10월 독일제 엔진 수입이 막혀 결국 계약이 취소됐습니다. 지진핑 주석이 아르헨티나의 파격적인 금융지원과 가격 할인을 약속하면서 판촉에 나섰던 JF-17 경전투기도 덴마크 공군의 중고 F-16에 밀려 수출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 중동에서 있었던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주전에서도 국산 전술치대지 유도 무기에 밀렸습니다. 자화자찬하기로 유명한 중국 언론들조차 최근에는 K-9 자죽포 천궁투 방공미사일에 이어 단거리 탄도미사일까지 한국에 밀린 건 치욕적인 일이라는 글까지 올렸습니다. 가장 치명적이었던 것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주전에서 한국에 밀린 것이었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중국산 미사일과 로켓이 미국, 러시아에 필적할 정도로 성능이 좋다고 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느냐며 비판하는 글이 쇄도했습니다. 지진핑 주석까지 나서 수주를 위해 뛰었지만 한국에 사면패를 당한 중국 아무리 물량으로 밀어붙여도 중국산 수출 무기의 품질관리 성능, 데이터의 투명성 등을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안 그래도 이런 분위기인데 만일 이집트가 중국의 전투기를 사겠다고 하고는 한국에 FA-50을 사겠다고 마음이 돌변한다면 중국으로서는 치명상을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